아 아빠 뚝지 좀 잡으러 갑시다 아빠 아 빨리 가요 빨리 네? 아 뚝지 잡는데 양치질이 왜 필요해 양치질 한번 실수를 하러 가야지 빨리 와 빨리 가요 아빠 이거 구독자분들이 이거 컨셉인 줄 안단 말이야 안 씻으면은 뚝지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빨리 가요 아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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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치질 좀 하고 목욕제기를 하고 가야 뚝지에 대한 예의지 아니 왜 목욕을 하고 가야 뚝지 잡으러 가는데 어떻게 물 들어갈 건데 아빠 빨리 빨리 오세요 오늘의 컨텐츠 아빠와 뚝지를 잡아서 키워라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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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의지 꼬꼬데 나와 노자 알람 납고 들어가야 돼 꼬꼬데 산노무 바다 건너 눕지를 향해서 뚝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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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어 뭐 있어 개구리 한 마리 개구리 뚝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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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러다 맥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뚝지 뚝지 나와줘 뚝지야 조개기 오우 시리 예뻐요 와 예쁘네 뚝지 난들고 갈견이랑 시리가 들어갔네 돌고기도 들어갔네 종류별로 들어갔다 뚝지야 어디 있니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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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진짜 뚝지가 들어갔어? 아빠 장난치는 줄 알았잖아 아빠 진짜 뚝지가 잡혔어요 크덕 뚝지 이거 다 큰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? 더 커야지 더 커야 되나? 그렇지 우리 옛날에 잡은 거 엄청 컸었는데 애기네 애기 요정도 괜찮네요 신기해 청년 청년이에요? 청년 청년둘지야? 뭔가 나올 거 같아 한 번 더 나오는 게 안 보여 오 뭐야 두 마리나 났었네 야 뚝지 두 마리나 나왔어 와 대박이야 야 귀여운 뚝지인데 두 마리 이게 키우기에는 조금 작긴 해요 어 그래도 키우면 키울 순 있는 녀석들이요 야 이거 이빨아 이거 웬만한 거 다 날려야 돼 오 진짜 좀 작은 거 아 저게 청년둘지였네 청년둘지 1위 맛있다 그냥 너 Plat wieder 한 번 지긋은 비주얼 버섯 IDS 한장 30초 한장 15분 엽돼요 댓글에 기쁘게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